한글자막 by 한효정 녹십자가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항혈업병인자 AHF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혈업병 환자들 삶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국민비용이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나라 인구 350만 명이 고균자로 추정되는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돼 양산되고 있습니다.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신종플루 백신 제조사인 녹십자는 오늘 서울 순천향대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, 강남 성모병원 등 7개 신종플루 치료 거점 병원에 신종플루 백신... 동갑내기 친구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당신과 함께해온 50년 행복했습니다. 또 그렇게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.